네, 지금부터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사용한 더센게임 B앱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앱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고요. 더센 문제를 3초 안에 맞추면 무료로 0.1 클레이를 지급하는 이벤트성 게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만들 B앱인데요. 어떻게 작동하나 구성을 보도록 하죠. 먼저 운영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희는 키스토어 파일과 비밀번호 조합을 사용해서 계정 인증을 할 거고요. 그래서 키스토어 파일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네, 계정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부분에 컨트랙의 클레이 보내기를 사용해서 이 이벤트에 사용될 총 금액을 정합니다. 우리가 클레이를 컨트랙 주소로 보내는 이유는 유저들에게 이 이벤트에 사용될 금액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운영자 계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컨트랙으로 송금하고요. 1클레이 정도 보내죠. 송금하면 네, 트랜잭션이 완료되면서 이벤트에 쓸 금액을 유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유저들의 더 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3초 안에 맞추면 0.1클레이를 컨트랙에서 유저 계정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걸 하다가 만약 이렇게 틀리면은 그냥 다시 리셋되고요. 다시 시도해서 자, 맞추면은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송금 받을 수 있고요. 자,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컨트랙의 잔액이 이렇게 0.1만큼 깎입니다. 보셨다시피 트랜잭션 처리되는 게 굉장히 빠르죠. 클레이튼의 장점인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클릭하면 방금 생성한 트랜잭션의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클레이튼 스코프로 이동합니다. 네, 이더리움 디앱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강좌가 쉽게 느껴지실 건데요.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의 비잔티움 버전을 포크해서 나온 플랫폼이라 여러 부분에서 많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디앱 개발하셨던 분들이 클레이튼을 빨리 그리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었는데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 블록체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케이버.js가 이더리움의 웹3.js와 유사하고요. 또 스마트 계약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리디티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러플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이 비앱 개발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고요. 비앱 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 실습 강좌를 통해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이해와 스마트 계약 개발 언어인 솔리디틀을 기초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실 수 있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저희가 클레이튼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툴들을 써보면서 개발을 할 건데 먼저 스마트 계약을 테스팅할 수 있는 IDE를 쓰고 계정 관리할 수 있는 월렉과 트랜잭션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스코프 검색 엔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